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만 가지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이곳에서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어찌나 다 구구절절한지 듣다 보면 공감이 가서 한참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화가 나 저도 모르게 열을 막 올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며 함께 공감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끄적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47세라는 나이가 되어 5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인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저는 복잡한 고민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도 해주시면서 현명한 조언도 같이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먼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남편과의 인연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CC로 만났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볼링 동아리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연애를 시작해 남편이 군대 가서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둘 다 취업까지 했는데요. 혜수로는 거의 7년 이상 연애를 하면서 꽤나 오랜 시간을 만났습니다. 저희 남편은 연애 때부터도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애교를 부려도 큰 반응이 없고 먼저 저한테 살갑게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죠. 근데도 제가 이 남자가 좋았던 이유는 언제나 변함없이 묵직하고 속이 깊기 때문이었어요. 말은 없어도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동에서 저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고 따뜻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참 재미없는 남자이긴 해도 언제나 듬직하고 신뢰가 가는 남자였기에 오랜 시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다 한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둘 다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저희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뒤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말할 것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저희 결혼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면 하나같이 다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남편과 7년을 연애하는 동안 딱 한 번 배웠는데 그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라는 거였습니다. 희한하게도 남편은 저희 친정 쪽으로는 자주 왕래를 했었는데 제가 시댁에 대해 묻거나 인사드리러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한 번도 저를 데려가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싫어해서 부모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의 허락을 구하러 간 자리에서 저는 왜 그토록 남편이 자기 식구들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하고 숨기고 싶어 했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특이하고 속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시댁은 도착하자마자 보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 남편은 혼자 독립을 해서 따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는 3명의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숙 이렇게 3명이서 부엌과 당탄방 하나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이 어려운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개념이 정말 악소리나게 없었어요. 저는 집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본 광경으로 인해 왜 남편이 그토록 자신의 가족들을 숨기려 했는지 단박에 이해할 수 있었죠. 제가 현관문을 들어가자마자 이미 방 구조가 다 보일 만큼 좁은 곳이었고 그곳에는 완전 술에 취한 채로 거실바닥에 퍼질러져 자고 있는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저는 당황하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본 남편은 완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빠 또 왜 저래?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오늘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올 거니까 제발 좀 멀쩡하게 있으라고. 안 그럼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얘 너무 화내지 마라. 아빠가 며느리 될 아이가 온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술을 마셔서 그래. 우리 밥 먹다 보면 일어날 거야. 아가씨 미안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민망한 꼴을 다 보이네. 우리 애들 아빠가 술을 좀 좋아해서 잠깐 약주를 좀 하다가 살짝 잠들었네. 이해 좀 해줘요. 네? 아 네. 아 됐어. 내가 안 돼. 이런 꼴로 서로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아빠 멀쩡할 때 다시 오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결혼할 테니까 그냥 냅둬요. 남편은 시댁의 상황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는 저를 데리고 다시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였기에 잠깐이라도 앉아있다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설득시키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현 씨, 나 괜찮아. 피곤하시면 아버님 잠깐 주무실 수도 있지. 괜찮으니까 우리 들어가서 인사드리자. 오늘 처음 뵙는 날이잖아. 하, 진짜 내가 창피해서. 너 놀라진 않았어? 어,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저를 달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우선은 남편도 좀 진정을 시켜야 할 것 같아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뒤로하고 안으로 들어가니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식사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향했는데 제 시선을 느낀 시어머니가 또 민망했는지 주저리 주저리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유는 식탁 위에는 짜장면 네 그릇이 퉁퉁 뿌른 채로 올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 이 양반 이번 달에 돈을 안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유가 좀 없어서 조촐하게 준비했어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먹고 다음번에는 맛있는 밥 차려줄게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짜장면 진짜 좋아해요. 그래요. 아유, 다행이다. 아님, 다음에 우리 며느리가 집에 올 때 이런 과일때기 말고 맛있는 것 좀 사봐. 그럼 더 식사 든든히 할 수 있으니까. 민망함은 어디로 갔는지 저의 호의적인 대답 하나에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속으로 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시어머니의 뻔뻔한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우리 애랑 오래 만났다면서? 우리 애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만났어? 사실은 우리 둘째보다는 얘 형이 사람이 더 나아. 얘는 일찍이 우리 꼴 보기 싫다고 혼자 독립해버리고 우리 큰애는 어떻게든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붙어있고 그렇거든. 둘째는 얼굴 보기도 어찌나 힘든지 이런 애 뭐가 좋다고 만나? 돈도 많이 없는데. 우리 집 와봐서 알겠지만 우리 형편이 녹록치가 못해. 얘 형도 한창 사업하면서 잘 나갔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서 쉬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용돈도 좀 주고 시숙도 많이 챙겨주고 그래. 알았지? 이 이야기까지 들으니 저는 속으로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 하나만 보면 이 결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가족들을 보니까 내가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는 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이별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헤어지자. 내가 정말 자기만 보면 결혼하는 게 맞는데 자기 가족을 보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 어머님은 우리 결혼하기도 전에 저렇게 압박을 주시는데 나 버틸 자신이 없어. 뭐? 안 돼. 안 돼, 연정아. 나 너 없이는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결혼하면 가족들이 우리 절대 못 건드리게 할게. 너 힘들게 하는 일 없게 할 거야. 정말이야. 정말 약속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아니, 정말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우린 진짜 안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잘 지내. 저는 남편과 큰 결심을 하고 결혼 전 헤어졌었어요. 근데 정말 끈질기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만나만 달라고 하기까지 해서 저는 마음이 약해져 연애만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남편은 연애 당시 정말 저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남자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안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 모두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셨는데 저희 엄마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셨고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창 바쁜 때여서 연락이 오고 나서 한참 뒤에 알았던 사실이라 저는 부리나케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이미 엄마와 여동생이 와서 아빠를 보고 있었고 다행히 아빠는 다리랑 팔만 다치고 나머지는 괜찮아 보이셨죠.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핸드폰 볼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거기 있어서 상당히 의아했었어요. 자기가 여기 어떻게 있어? 나 급하게 오느라 연락도 못했는데 엄마가 불렀어? 내가 연락한 것도 못 봤었구나. 아버님 내가 모시고 왔어. 어머님이랑 다정이랑 자기가 더 연락이 안 돼서 나한테 연락이 왔었더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내가 문자 넣어놓고 아버님 입원이랑 치료받게끔 했었던 거야. 아, 그랬어. 미안해. 오늘 진짜 바쁜 날이라 내가 핸드폰 볼 겨를이 없었어. 자기 고생 많았네. 말도 마라. 상연이가 고생 많았다. 우리 현장인부들도 현장을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내가 병원 오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상연이 덕분에 편하게 와서 이렇게 치료 잘 받았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평소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제가 감동받은 일은 따로 있었어요. 아빠는 현장에서 다치긴 했지만 현장 소장의 악덕이라 산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팔과 다리를 다쳐 몸을 쓸 수 없었고 입원까지 하고 있어야 했기에 생활비 문제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동생은 대학생이라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랑 엄마랑 해결을 해야 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병원 쪽에서 놀라운 일을 듣게 되었어요. 일부라도 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있어 수납하러 왔더니 데스크 직원이 글쎄 병원비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그제서야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연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원비 상연이가 다 내줬어. 얼마 전에 우리 둘이 병원에서 하는 말을 들었나 보더라고. 그리고 니네 아빠 산재받을 수 있게 지금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 진짜 상연이가 우리 복덩이야 복덩이 저는 그날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감정이 섞여서 남편에게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도 남편은 저를 다독해 주었고 정말로 아빠의 산재 문제를 해결해줘서 저희 아빠는 보상을 전부 다 받을 수 있었고 그걸로 남편에게 돈도 다 갚을 수 있었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 사람을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당시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보험회사 안에서 젊은 나이임에도 입지를 조금씩 굳혀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저를 시기 질투하던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동료가 저를 왕따시키고 고객을 뺏어가려고 모함을 하고 있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게 저와 오래된 결혼한 남자 고객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제가 같이 있는 사진을 이상하게 찍어서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모함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회사 안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매일같이 저를 불러대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게끔 하고 있었죠. 근데 남자친구한테는 내가 불륜 오해를 받아서 회사에서 힘들게 지내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나마 저랑 잘 지내고 있는 직장 동료 한 명이 저한테 와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이었거든요. 연정씨 연정씨 남자친구 몰랐는데 되게 멋있더라. 내가 이건 자기한테만 몰래 말해주는 건데 저번에 한창 위쪽에 불려가고 하면서 연정씨 아근할 때 남자친구가 와서 기다린 날 있었잖아. 그때 미선씨가 같이 커피 먹자고 해서 내려갔다가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또 입방정 떠느라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요즘 불륜 절질러서 회사에서 난리 난 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옆에서 쿡쿡 찔러대면서 말렸는데도 본인이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확실한 거 아니라고 해명해주려고 하는데 연정씨 남자친구가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선씨한테 되게 무례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당사자도 없는 곳에서 얘기를 하냐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완전 반할 만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진짜 끝내주게 멋있는 남자 만났다 싶더라니까. 글쎄 자기 남자친구가 미선씨한테 딱 이야기를 하는데 연정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아마도 잘못 지켜서 오해를 받았거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본인은 연정씨 믿는다면서 연정씨 입으로 직접 듣기 전까지는 안 믿을 거라고 미선씨 입 조심하라고 완전 멋있게 얘기했어. 그 순간 그 사람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자기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안 그래도 연정씨 이제 오해 조금씩 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 요즘 옆에서 보기 너무 안타까워, 정말.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아예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밀려오는 고마움과 감동이 함께 오면서 눈물이 났고 망설였던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섰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어떤 역경이 와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든든하고 단단하게 지켜주면서 이끌어주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제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는 속사포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단단한 사람답게 시댁 쪽에서 문제를 일으킬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제가 있는 앞에서 시부모님과 시숙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형, 내가 딱 한 번만 말할 거야. 결혼했어도 이 사람 당신들이 함부로 부려도 되는 사람 아니야. 나한테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것처럼 돈 달라, 필요한 거 사달라, 뭐 해달라고 절대 하지 마. 그러다가 나한테 걸리면 그날로 난리 나는 줄 알아. 저는 사전에 차단해준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참 든든했어요. 하지만 시댁은 당시에는 깨갱했어도 다시 또 본성을 드러내는 징한 거머리들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들은 감추었던 거머리 근성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초의 사건은 용돈 사건이었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생신이라 뵙고 왔는데 어쩐 일이세요? 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애들 아빠나 나나 네 시숙이 고기가 먹고 싶은데 돈이 뚝 떨어졌지 뭐냐. 요즘 또 너네 시아버지가 용역일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 그래서 말인데 고기 좀 사 먹게 용돈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어, 그러셨어요? 어머니 생신 때 용돈이랑 장 넉넉히 봐서 넣어드렸는데 벌써 다 드신 거예요? 아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진지게 다 먹었지. 너는 그냥 이 시어머니가 어렵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넣어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졌어. 내 아들이 네 편 든다고 아주 그냥 네 시애미가 웃음냐? 어? 시어머니는 제가 가볍게 물어본 질문에 갑자기 열을 내며 화를 내셨어요. 너무 당황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낌새를 눈치챈 남편이 얼른 전화를 빼서 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언성이 높아지고 일이 터질까봐 제 선에서 끝내기 위해 어머니께 얼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그냥 정말 궁금한 마음에 여쭤본 거예요. 고기 사드시게 제가 넉넉히 용돈 넣어드릴 테니까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맛있는 거 사서 드세요. 진작이 그렇게 나올 것이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 시애미를 잡아 잡기를 얼른 보내라. 결혼 후에 그래도 저희가 먼저 용돈을 드리거나 하기 전까진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괜찮겠지 싶어 보내지 말라는 남편의 만류에도 괜찮다고 다독이며 백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되었을까요? 시모나 시부는 그때부터 어려움이 사라졌는지 대놓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용돈을 더 보내달라, 여행 보내달라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떤 때는 도와주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도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절을 해드렸지만 우리 시댁은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또 선 넘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동안 저희는 정말 해드릴 만큼 해드렸습니다. 중간에는 남편과 제가 한 번 싸우면서도 제가 자식된 도리를 해보겠다고 잘해드렸었는데 그걸로 부족한지 이전에는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에미야, 잘 지내지?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보험회사 다니는데 나랑 시아버지랑 네 시숙 셋 다 실비 말고는 보험이 아예 없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요즘 보험 많이 있잖니 암보험이랑 치아랑 생명이랑 이것저것 종류도 참 많더라. 그것 좀 우리 들어주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보험도 제대로 못 들고 지냈잖니. 그러니까 너랑 둘째랑 해서 우리 세 명 보험 좀 한 세 개 이상 들어줘봐. 그래야 우리도 노년이 보장되지 않겠어? 네? 어머니, 저랑 남편이랑 우리 애들도 보험이 많아야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실비도 있으신데 무슨 또 보험을 세 개씩이나 더 들어요? 그리고 저희 그만큼 넣어드릴 돈이 없어요. 저희도 돈이 없어서 처음 결혼할 때 방 한 칸 있는 월세방으로 시작했는데 무슨 돈을 모았겠어요? 지금도 겨우 대출 껴서 전세 구해가지고 이자로 나가는 돈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제발 아주버님 정신 차리시고 일 좀 시작하시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빌붙어서 살고 할양처럼 사신대요?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돈을 제대로 벌고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직장을 잡으신 것도 아니고 겨우 돈 떨어지면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 살고 있으시잖아요. 정말 제발 세 분 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필요하신 건 알아서 해결하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손 벌리는 것도 그만 좀 하시고요. 이제 저도 안 참아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저희 남편 막아준 거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정도껏 하셔야죠. 오늘 이야기는 전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끊을게요. 저는 매정아리만큼 못되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솔직히 제 시부모님이신데 해드리려면 왜 보험을 못 들어드리겠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그래도 노년에 고생해서 사시는 게 안쓰러워서 해달라고 하시는 거 해드렸는데 이제는 배려를 권리로 알고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칼같이 잘라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서운해하시던지 몇 개월을 삐져서는 저한테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말 한마디 없는 거면 다행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는 돌을 넘게 저한테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얘, 넌 어떻게 된 애가? 경조사나 명절 없이는 전화 한 통 없냐? 어? 아주 그냥 저번에 보험료 없다고 난리 핀 이후로는 이 시어머니 보기가 우습지? 내가 너한테 아쉬운 소리 안다고 해서 나를 아주 못같이 보는 모양인데 당장 와서 상이라도 차려. 지금 우리 일거리가 없어서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반인데 너네만 아주 그냥 좋다고 밥 먹고 편하게 살고 있냐? 어? 아주 그냥 며느리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못해드린 게 뭐가 있는데요? 용돈을 안 드렸어요. 필요하다고 하시는 걸 안 사드린 게 있어요? 하다못해 작년에는 어머님, 아버님 결혼 기념일에 여행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여행도 보내드렸잖아요. 아주버님은요? 아주버님도 일자리 구해드리려고 저희 사무실에도 알아봐드리고 남편 사무실도 알아봐드리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힘들어서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저도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건 어머님 쪽이세요. 근데 보험료 못해드린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저희 애들도 지금은 돈 아끼고 없을 때라 딱 필요한 것만 겨우 하나씩 들어놓고 있어요. 근데 암보험에, 생명보험에 이것저것 다 요구하시는 거 어려워서 못해드린다고 거절한 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어머님 쪽이 뻔뻔하신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야말로 어머님 아버님께 받은 게 뭐가 있는데요. 저희 결혼할 때 10원짜리 한 장 보태주기를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애들 두 명이나 태어날 때 고생했다 미역국을 한 사발 끓여줘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받기만 하셨으면서 도대체 뭘 또 바라시는 건데요? 저 못 가요. 아니요. 안 갑니다. 저는 이번에도 얘기를 하고는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골이 났는지 몇 번이나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아예 받지도 않아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엄청 비꼬셨었어요. 매번 아이고 잘나신 며느님 전화 오셨네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는 내동댕이 친 며느님 전화 주셨네요 라는 식으로 비꼬는 통에 제가 정말 전화하고 싶지가 않아 안 드렸어요.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완전히 막 나가버린 거였어요. 그 이후에는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어졌는지 또 한동안 조용하니 잠잠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조금씩 마음을 풀어야 할 것 같아 다시 연락을 할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그게 또 몇 개월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명절이 되어서 시댁을 찾아갔을 때였죠. 그 전까지도 한 번씩 남편이 전화를 하거나 남편만 집에 찾아가거나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풀어드리기 위해 명절에 찾아뵙는데 희한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쌀쌀 맞게 굴었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의아했지만 그때 당신은 시어머니도 저처럼 마음을 풀기로 하셨나 보다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였는지 딱 풀어졌어요. 그건 저한테 있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큰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엄마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사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어? 아니, 어떻게 해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진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그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리고 싶다. 어? 왜 그래, 엄마.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게 좀 말해봐.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한 건데? 아휴, 나 참 기가 막혀서 진짜. 지금 네 동생 우리 집에 와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런지 아냐? 사돈이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랬단다. 네 시부가 지금 암에 걸려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너네한테 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대. 그러면서 보험도 안 들어서 치료비가 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 천만 원이 없다면서 네 동생한테 그걸 달라고 했대. 너 알면 자기들 쫓겨난다고. 니네한테 먼저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은 해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화를 냈었다고. 더 말하면 아주 자기들 사단 난다고 해가지고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면서 네 동생 입마금을 그렇게 시키고서는 돈을 가지고 갔대. 근데 네 동생 남편이 하도 수상해가지고 뒤에서 알아보니까 그 돈 가지고 네 시숙이 어디 투자한다고 했다가 다 말아먹었단다. 그거 알고서 지금 애가 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야.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시댁에 정말 화가 나서 이번에는 남편에게 다 말해버렸어요. 남편도 화가 나서는 제 얘기를 듣고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가서 시댁에 깽판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인간들아 당신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이젠 건들 게 없어서 사돈댁을 건들어? 아들 처가를 건드리냐고? 진짜 갱생도 안 된 이 망나니 같은 집안 다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형은 당장 그 돈 갖고 그 돈 물어내라고 장기를 팔든 어디 가서 막노동을 뛰든 해서 당장 그 천만 원 만들어서 가지고 와. 안 그럼. 이 집안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고. 이놈의 자식아. 야, 너 이 집안 사람이야. 너 그쪽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누구 아들인지 당장 생각해봐. 어떻게 부모 형제를 버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하냐고? 말이 되냐 지금? 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어떻게든 제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시어머니는 시숙을 대신해서 또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저희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쏟아부었어요. 뭐? 형? 부모 형제? 거머리같이 피만 쪽쪽 빨아먹는 인간들이 어떻게 내 부모 형제인데? 우리가 그동안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이제 부모랑 형제는 없어. 그냥 나 고아로 알고 살 거야. 완전히 시댁에 숙대밭을 만들어버리고는 나온 남편은 이번에는 몇 년 동안이나 시댁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집안이라면 진절머리가 나서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어떻게든 해서 받아냈어요. 처음에는 없다고 난리를 치던 시부모님과 시댁은 남편이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면서 한 달에 백만 원씩, 몇 개월에 몇 백씩 해서 돈을 갚아냈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은 저희 시댁을 대신해서 여동생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 동생은 제가 시댁 때문에 고생하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도 그걸 매몰차게 거절했을까 싶어서 본인이 몰래 도와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착한 동생의 마음을 이용한 시댁이 너무나도 미워 더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몇 년 동안 저와 남편은 악자까지 돈을 벌고는 재테크를 시작했어요. 제가 보험을 하면서 금융 쪽 사람들이랑 좀 친해졌었는데 그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곳들을 알려주어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집을 하나 더 늘렸고 결국에는 저희 자가로 해서 두 채나 제 명의로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저희 집에도 여유가 생겨서 친정도 더 돌아보고 애들도 더 넉넉하게 키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처음 대출 낀 전셋집을 저희 자가로 돌리고 그 이후에 투자에 성공해 집을 한 채 더 얻게 될 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얼마나 남편이랑 서로 부둥켜 안고는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저희도 여유가 좀 생기니까 편하게 살자 싶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다시 한 번 시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연을 아예 끊고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씩 연락을 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남편도 한 번씩 마음에 걸렸는지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씩도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상의를 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정말 노년이신데 이제 다시 연락을 드려서 건강이라도 잘 챙기고 있으신지 알아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명절에 다시 한 번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둘이 반가웠는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동안 반성도 많이 하신 건지 저희가 갔을 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던 거 있죠?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잘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사과와 화해를 하고 돌아왔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시부모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족해서 너희한테 못할 짓 많이 했어. 정말 미안하다. 우리 마음이 안 차겠지만 용서하고 이제는 정말 잘 지내보자. 저희도 두 분한테 못되게 군 거 잘한 건 아니었어요. 죄송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다 풀고 저희 진짜 잘 지내봐요.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는 그 뒤로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님 두 분 다 저희한테도 잘 하려고 하고 살갑게 잘 해주셔서 이제는 정말 세 분 다 정신을 다 차린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 둘 저희도 잘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과 또 한 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산 집을 구경시켜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가 집이 원래는 32평짜리 겨우 구해서 살았었는데 나중에 45평 집으로 이사 간 이후로 처음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 더 장만한 집으로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때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두 분 다 얼굴이 완전 환해가지고 보는데 그때까지도 그게 무슨 웃음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음흉한 웃음의 뜻이 무엇인지 며칠 못 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또 잡채랑 고기랑 한 차림을 가지고서 저희 집으로 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거 가지고 오시는 거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아니야 너네 바쁜데 내가 이렇게 와야지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사이가 좋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상을 엎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얼마 전에 너네가 보여준 집 말이다. 아유 정말 좋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셋이서 월세방 살면서 얼마나 힘드니 우리 큰애는 아마 평생을 벌어도 그런 집 못 구할 거다. 너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말인데 그 너네 집 우리 큰애 주면 안 되겠니? 아니 너네는 이 집도 있고 또 투자해서 좋은 집 얻으면 되잖아. 어머니 이젠 진짜 지겹네요. 아니 어떻게 또 그런 소리를 하세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몇 년을 그렇게 저희랑 연을 끊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지쳐요 어머니. 이 집들 저랑 애들 아빠랑 얼마나 힘들게 모아서 읽어낸 결과물인데요. 그걸 아신다면 절대 그런 말씀 못 하세요. 그거 아주버님 주고 나면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 뻔한데 어머니는 그걸 모르셔서 지금 저한테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집 넘어가자마자 아마 다 털릴 건데요. 어머니 저 정말 제가 지금까지 우리 남편 하나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저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제 남편이랑도 더 못 살아요. 저 이혼할게요 그냥. 그래야 우리 악연이 끝날 것 같네요. 뭐 뭐야? 이혼? 그래 너 잘났다. 너 말 잘했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지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는 쓰레기랑 나도 더 이상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당장 이혼하라고. 네 이혼할게요. 지금 당장 애 아빠한테 전화할게요. 지금 집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전화하면 더 빨리 오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역시나 남편은 깜짝 놀라 집으로 부리나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쌓은 도시락들을 다 바닥으로 내팽겨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혼 절대 못해. 차라리 내 가족이랑 헤어지면 헤어졌지 더는 못합니다. 그냥 저 호적에서 파세요. 그냥 파버려요. 진짜 쪽팔리고 싫으니까 아들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뭐야? 네가 아들놈이야?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나 이제 그쪽 자식 아니라니까? 어디서 자꾸 나보고 자식이래? 이제 당신들은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알고 제발 다신 우리 찾지 말고 살아. 제발 우리 집에서도 당장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와 남편은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시어머니도 이제는 더는 저희랑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 완전히 화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붙잡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아예 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인 줄 아세요? 아니요. 이 집은 진짜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한창 열을 내고 나서 그날 이후로는 일절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말 더 가관이더라고요. 큰일 났다, 아가.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상연이도 전화를 안 받아. 첫째가 사기죄로 지금 경찰서에 끌려갔어. 합의 안 해주면 우리 애 징역 산단다. 제발 우리 애 좀 도와주라. 한 번만 부탁할게. 제발 연락 좀 주라. 저는 이걸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보여줬어요. 근데 남편은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본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퍼부었어요. 그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가는 사고 크게 칠 줄 알았다고. 우리는 그 합의금 절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징역을 살던지 사회봉사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다신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남편은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버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결국 시숙은 징역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싹싹 빌게. 그래도 너네 형 감옥살이는 면하게 해줘야지. 제발 연락 좀 받아주라. 야 이 자식아. 니네 형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이 천하이 나쁜 놈아. 그래 당장 호적에서 너 파버린다. 너는 자식 놈도 아니야.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저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숙은 이번 사기죄가 초범이 아니었어요. 전에 사업을 한다고 몇 번이나 말아먹으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걸 전 부인들이 해결해주면서 이혼하고는 겨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남편이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시숙은 이혼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 또 사기를 쳤던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던 남편은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시댁족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요.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뭔지 핏줄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정말 사람을 질리게 하니까 그 질긴 연도 끊어버리게 만드네요. 지금은 저희 둘 다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더더욱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같은 부모가 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만회할 기회라 할 수 있는 큰 변화를 경험한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저희 시댁은 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놓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부부를 정말 힘들게 해놓고도 몇 번이나 정신을 못 차린 시댁을 더는 찾아가기 힘들 것 같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를 저버리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인 건가 싶기도 하네요.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남편도 저도 화가 안 풀린 상황이라 찾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10년 동안 저희는 부족함 없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관계에서 아쉽고 힘든 사람들은 시댁 쪽일 거예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반반한 일자리 하나 없이 용역 일자리를 전정긍긍하며 지내고 있고 겨우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먹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 번 남편에게 감방가인의 시수간대 돈을 넣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그거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문자가 왔었는데 그마저도 남편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사람이 바뀌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네요. 그렇게도 당해놓고 아직도 이러는 걸 보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남편은 무조건 무시하고 돈도 보내주지 말고 아예 연을 끊자는데 저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론 남편이 나중에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생전 효도 못했다고 후회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살아도 살아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디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부부도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 주변 없는 저라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